지금 내 등을 봐도 뜯고 싶은 욕망 없죠? 없어. 나도 진짜 전혀 없어. 다친다. 형. 참고 있는 거야. 종국이 형 진짜 위험이야 형. 종국이 형이 확실해. 내가 얘기했잖아. 100% 같아. 너 네가 아웃 시킨 거 아니지 광수? 아니요 진짜. 종국이야. 그쵸 종국이 형 그쵸. 야 너 뭐야 너 정체 뭐야 빨리 얘기해. 너 007이야? 007이면 뭐 하는 거야 너 스파이지? 아 너 적이지? 근데 네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야 오늘. 내가 볼 때 지금 형 말하는 거 보니까 형이 악당은 아니죠. 내가 왜 악당이야 난 무서워 죽겠어 지금. 요원이지. 뭐? 요원이지. 왜 얘기해줘야 된다. 야 네가 뭔데? 네. 네 역할이 뭐야? 나는 7이라니까 내가. 네가 왜 7이야? 007. 007은. 네가 악당이면 너 다신 너 안 봐. 진짜 나 아니야. 넌 친절 얼굴로 나랑 결혼해 주니. 너 이렇게 불렀던 너야. 어? 누난 내 여자니까 하면서 착한 눈으로 네가 불렀던 애야. 너 거짓말은 너 다신 안 봐. 진짜로. 너 왜 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. 왜 난지가 아니고 나한테. 스파이는 스파이 끼도 모를 거야. 뭔가 표시가 있거나 그럴 거야 아마. 스파이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? 그럼 당연하지. 아니 내가 볼 땐. 한 명 아니야. 세 명 이 정도 돼. 아니야 세 명 아니야. 아니 들어봐. 악당은. 종국이 형이. 저 악당이 대장인가 보다. 대장 악당으로 있고. 그 다음에 여자들. 미인 게 쓴 애들. 항상 007 보면 미인들이 스파이잖아. 본드걸. 아 그러니. 본드걸. 신혜. 신혜 지호는. 신혜 지호는. 신혜 지혜 다 뜯어. 종국 지호. 종국 지호. 종국 지호. 100번. 내가 알아냈어. 봤어요. 뭘. 봤어요? 봤어. 아 타이머. 기본적으로 신혜하고 지호는 염두인 줄 알아요. 못 봤어. 드라마 보는 봤어요? 봤어요. 드라마 보는 그런. 어떻게 하지. 신혜야 뭐 찾은 거 없냐. 강수 아웃 됐다면. 오빠가 아웃 시켰다던데요. 지성우가. 아 저 형 왜 그러지. 오빠랑 엘리베이터도. 아 너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. 누가 그랬다잖아. 나랑 강수 엘리베이터 탄 지가 언젠데. 잠깐만. 나 잠깐 가볼게. 아까 타본다 엘리베이터를. 아까 헤어질 때. 오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오빠. 뭔 거 있어요. 아니 힌트 하나도 못 찾았어 지금. 오빠한테만 있어. 처음으로. 같은 팀이었으니까. 오빠 제 무릎 아시죠? 알지 알지. 알아 알아. 콧콧칠이 있대요. 콧콧칠이 있대요.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힌트를 알게 됐어요. 어제 점수도 솔직히. 재석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죠. 승기 오빠가 1등 했죠. 승기 오빠는 팀이 1등 했잖아요. 그래서. 007이. 자기가 힌트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. 모르니까. 찾아야 돼요 지금. 김정은 어쨌든. 다운. 다시 다시. 어 왜 너 뭐 하는 거야. 이거 열어보려고요. 너 뭐 찾았어? 내가 발견 힌트야 너 번호가 있어? 아니 추리해 보려고 아 추리해 보려고? 나 힌트 뭐 찾았어? 알려주면 안 되죠? 형 힌트 찾았죠? 못 찾았어? 나 진짜 못 찾았어 잠깐만 저게 폭탄이야? 아니 왜 말을 해 다는 못 찾았어 진짜로 나 진짜 못 찾았어 어 전화 왔네 누구 누구? 여보세요? 어 지호야 신혜랑이랑 같이 찾았어? 아니지 아까 홍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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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랑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둘 다 찾았나 봐 그거를 아니 아 홍대에서 엄마가 비전을 해서 형 야 야 야 야 야 야 집 때문에 안 돼 집 때문에 안 돼 집 때문에 안 돼 나 힌트를 알고 있단 말이야 나 웃으러 알고 있단 말이야 힌트 모르신다 힌트 모르신다 너 봐 형 알잖아 네 안녕 안녕 여기